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경기도 기독교 총련합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주의 종들로서 축복을 해주시니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교회 안팎으로 도전해오는 많은 불순한 세력들과 우리가 맞서서 보급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보다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32회 정기총회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의 손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드리는 자들의 손이 빈손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하신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닥치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